웃겨. 아... 유야. 아이들한테 보내네. 아, 좋아요. 잘났어요. 엄마야. 그리고 옆에는 할머니야. 엄마가 지금 57세고 할머니가 지금 97세. 유야 나이 나유리 항상 사랑하고. 장가 갈 때까지 할머니가 살고 싶다만 그리고 살고 싶, 살란다. 그렇게 알고 할머니 갈 때 할머니 사랑해요. 그렇게 해봐. 알았지? 그리고 우리 나이 결혼 시 할머니가 김치 맛없이 담았다만 너희 엄마가 꼬치깔이 많이 넣어서 김치 담았다. 이렇게 이 놈 그냥 맛있게 먹어. 항상 엄마 사랑, 할머니 사랑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. 사랑해. 사랑해. 안녕하십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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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6년이야, 알았지? 뭐, 하나, 둘, 셋. 아! 너무 예뻐. 이렇게 예뻐졌어. 어머, 엄마. 2039년에 하루를 산 거잖아요. 막상 이렇게 피부를 느끼니까, 잘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행복하게 살자 오늘 하루가 제일 멋있는 날이다 이렇게 살자 또 이렇게 나이가 드신 모습을 보니까 뭔가 뺨는데 딱 맞은 것 같은 느낌 와이프 처음 만났을 때 진짜 못 잊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도 슬롱 모션으로 탁 탁 탁 탁 탁 생각이 나요 갔다 오니까 저는 아직 이제부터 시작이 됐구나 정말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이런 게 정말 와닿고 이 나이를 헛되게 보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후회하지 않는 이 지금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고민을 너무 많이 했었는데 치유가 된 느낌이었어요 확실히 내가 이제 만들게 될 선택들 내가 하게 될 선택들에 대해서 미루지 말고 정말 해야겠다라는 약간 실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넌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았어 맞지?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원없이 해보고 지금 전 항상 좋은 마음으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